나는 이 시간이 지능예배 대신 드리는 오후예배인 줄 알았는데 아마 청년 중심으로 예배드린가 보죠 요즘은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뵈니까 제가 사춘기를 보내고 청년, 장년기를 보내고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시골에서 저에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분이 없었어요 내가 이 위치에 와 보니까 그게 참 아쉬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자녀에 대해서는 늘 아쉬움이 있고 요구가 있고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우리 큰 놈은 유학 보내 때만은 안 돌아오고 토론토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자식이지만 이게 해외 동포야 자주 못 보니까 뭐 메신지로는 늘 보고 얼굴 보지만은 그래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가 목사이면서도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 연구하러 이런 거는 별로 안 했고 야 이놈아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아 이 공부는 해야 되는 것이 없구나 깨달았을 때는 공부할 때가 아니고 공부한 것을 써먹을 때야 그러니까 언제나 한 발 우리가 늦게 가게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의 교훈과 그 경험과 인생의 지식을 우리가 수용하면 그만큼 시행착오나 시차를 줄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농사 짓고 살 때는 모든 가치와 기술과 재능은 부모로부터 왔어요 언제 벽씨를 뿌리고 언제 고추 모종을 하고 부모님들이 다 수용을 해 주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지식이 필요가 없고 젊은이들이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앞서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전 공전 이렇게 돌고 있죠 지구의 축이 이렇게 약간 비뚤어져 있어요 어느 교육감이 초등학교를 시찰하고 옆에 놓여있는 지구본을 가르쳐서 반장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졌냐 기울어졌냐 그것 때문에 반장이 하는 말이 절대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선생님 보고 선생님 이 반장 보고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졌냐 모르니까 지구가 안 그렇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제가 진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고쳐놓겠습니다 옆에 있는 교장선생님한테 아니 지금 단임선생님하고 반장한테 물었는데 지구본이 왜 기울어졌냐 모르니까 고쳐놓겠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교장선생님이 하는 말이 중국산은 좀 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라고요 자 이 지구가 공전자전을 하는데 공전속도가 내가 재본 건 아니에요 10만 4천 4백 킬로랍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시속 10만 4천 킬로 태평양을 건너가는 747-380 빨라와야 한 천 킬로 되는데 지구는 10만 4천 4백 킬로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멀미하는 사람 없죠 자제하는 속도는 얼마냐 시속 1687킬로랍니다 747 갑질로 빨리더라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나가기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증명된 것은 이 지구가 공처럼 우주 공간에 떠 있어 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물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이 우주 공간에 지구가 둥둥 떠 있는데 거기 보이지 아니하는 그 힘이 이 자전공연 속도가 크로니치 천문대보다 더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1년은 365일 5시간 56분은 몇 초 그리고 4년마다 하루씩 더 있잖아요 고금 자투리에 모아가지고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하게 이렇게 되었느냐 보이지 않는 인식의 세계는 개신이 묵신이 이렇게 하는 중에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사고와는 거리가 좀 멀고 또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보이는 세계는 합리적인 과학이 길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앞서 있죠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 산과 덜과 바다 이런 다 사람들 눈에 볼 수 있는 것 그럼 이 보고 이해하는 사령탑이 뭐냐 머리잖아요 머리 정확하게 말하면 뇌를 말할 수가 있죠 자 눈으로 봅니다 우리가 눈의 구조는 카메라 구조하고 아주 유사 그대로 닮았어요 눈의 구조를 본받아서는 카메라가 구환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이것이 뒤에 망막에 비춰집니다 망막은 무수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 반응이 아주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이 일일이 눈의 신경을 통해서 어디 전달되느냐 뇌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물을 보고 어떤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눈이 아니고 뇌가 한다는 것이에요 보는 것은 눈이지만 그 본 것을 내용을 전달받고 그 의미를 형성하는 작용은 뇌가 한다는 거예요 뇌가 이상이 있으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는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에 따라서 그 인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보이는 것은 예수와 믿는 사람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화를 해보면 어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다 가치가 틀리고 인생관이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려요 진주를 볼 때 진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눈으로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빨로 깨물어 보면 가짜는 미끄덕미끄덕하고 진짜는 까실까실해요 요즘 중국에서 까실까실한 가짜를 또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또 분밀한 걸 또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자연산 진주는 그 모양이 완벽하지 않답니다 어딘가 조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가치가 있고 대량 생산하는 진주는 아주 알이 곱고 매끈한데 쉽게 만들어내요 자연산 진주는 아주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이 비싼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룹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돈이 있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주시는 것이야 이것만큼은 공평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차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해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주는 것이오 시험치 가지고 이 자리에 왔더라면 여기 못 올 사람도 있을 것이오 권력 많은 사람이 여기 왔다 하면 우리가 못 올 수도 있는 것이오 그저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대로 구원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엄청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쉽게 주님을 믿게 하셨지만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게 하셨어요 자연산 진주와 같은 거예요 천국까지 길을 열어놓았지만 나는 가는 길은 좁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좁은 길은 가는 길이 험하고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환란을 겪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었지만 구원받은 십자가의 삶은 어렵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렵게 하셨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추어진 보물이 여기에 있는 것이오 우리가 여러분 청년들 세상적으로 사는 건 쉬워요 죄 짓고 사는 건 쉬워요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죄 짓는 법이 없어요 그건 쉽게 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애통하면서 죄 짓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 짓고 사는 건 쉬워요 제가 교도소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정과 16번 그 사람들 용어로는 별 달았다 그랬죠 그러면 짐승도 한번 뜨거운 맛을 보면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16번이나 별을 달았느냐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 참 희한한 게 처음에는 두근거리고 떨리고 겁도 났는데 계속 별 달다 보니까 서울역에 가면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냄새를 잘 맡는답니다 무슨 생각을 하니까 내 여기에 있어야 될 지갑이 왜 저 아주머니 핸드백에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실 지갑이 왜 저 아저씨 뒷주머니에 있지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경찰에서 잡혀가지고 신문을 봤는데 도대체 네 지급이 뭐냐 지급이 뭐냐 하니까 빈부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는 일을 한다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일을 하면서 사라지 왜 이 짓냐 형사님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손에 진 땀이 나고 남들 잘 때 잠도 못 자고 담 넘어갈 때는 그냥 간이 콩을 많이 해주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너 혼자냐 공범이 있냐 하니까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공범이 없습니다 가장 억울한 일이 뭐냐 물었다며 훔쳐온 금목걸이를 마누라가 팔로 가다가 썰이 맞았을 때 제일 억울했습니다 마누라한테 야단 쳤더만 마누라가 대들기를 본전 아니냐 인간아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양심이 다 없어져 버렸죠 넓은 길은 죄악의 길이고 편안한 길이고 그 길이지만 마지막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주의 일은 고생이 따릅니다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청년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은 보면 여러분들이 싱가포르에 와서 삽니다마는 국제화되고 세계화된 인물들은 다 성경에 있어요 요셉 다니엘 다 세계화된 청년들이었어요 또 아브라함도 이주자였어요 청년 요셉이 보디바레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으면 감옥이 안 가죠 쉽게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환란을 당하고 감옥 가는 겁니다 편하게 사는 건 쉬워요 편하게 사는 건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는 버림을 받았을 것이고 그 말로는 비참하게 되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옥에 갔지만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런 성경의 창시를 읽어보십시오 여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셨다 개뿔이 형통하냐 형통할 같으면 잡혀가다도 묶인 게 풀려서 끌려 나와야 되고 종으로 팔려갔다가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와야지 형통하지 갈수록 태산인데 성경의 진술은 형통했다 요셉과 함께 했다 요셉은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우리는 인생을 지금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것과 과거 여기까지밖에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움을 피하고 싶고 쉽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그 열리적 경유는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들 10년 뒤에 20년에 30년에 내 모습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지요 요셉 감옥에 갔지만은 보디바라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야 됐다 쓸만하다 감옥에도 집어넣어봐요 됐다 어느 날 끄집어냈어 총리 대신에 제자식 다니엘도 사자굴색에 던졌지만은 오히려 왕의 총리를 받았습니다 결국 총리 가운데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도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외국을 다 쓰는 총리의 길이 열려 있었어요 형님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는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보호자의 안전자가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은 것을 알고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죽었다 죽었다 내가 한 짓이 있으리가 그런데 요셉은 그 어린 시절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님들의 배신과 고생의 뜻을 생각하면 끔찍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요셉이 애굴에 팔려갔다 감옥에 갔다 이걸 쉽게 그냥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월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세월이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한테 말합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복수심에 차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형님이 나를 팔아먹은 것은 형님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형님들과 아버지와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된 스케줄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님들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아버지 야구비가 죽고 난 다음에 또 형님들이 또 염려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계시니까 아버지 체면 봐서 아버지 부려하기 싫어서 아버지 마음 아프게 안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 세상 떠났으니까 이제는 우리 죽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 그러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 평생에 이 조카들까지도 모든 가지를 내가 잘 보살펴 주겠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힘들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른들뿐하고 청년들도 아멘 안 하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하겠어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힘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리라 지키리라 오늘 점심을 국수를 먹자니만 힘이 없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앞에 닥치는 일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의 불행이 어디 있어요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살려가는 풍조가 뒤덮여 있어요 제가 서울 구치소에 가보니 요즘 대단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전부 쉽게 살려가는 땀 흘려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을 이용해서 기회를 이용해서 전부 잘못 먹은 사람들만 다 들어와 있더라고 한 번은 가니까 이렇게 뒤집어쓰고 걸어가는 데 보니까 많이 보던 사람인데 보니까 그분이 만사형통이더라고 싱가포르에서는 만사형통 모르죠 만사형통 대통령 암흑의 형님 만사형통 그게 있더라고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쉽게 인생을 살고 쉽게 돈을 벌고 쉽게 투기하고 이게 우리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나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결혼해서 살지만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은 성령의 표현들을 하면 마음이 슬픈 여자라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수심이 가득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여성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것이에요 평범한 여성을 통해서 원장 역사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라는 것이에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퇴치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태의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영의 문을 먼저 여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서예요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자로 재볼 수 있는 것 저울에 달 수 있는 것 숫자로 해야될 수 있는 것 내 통장에 찍히는 것 금금에 넣을 수 있는 것 이걸 자꾸 먼저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먼저 얻었던 부딘나를 한번 보십시오 부딘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태의 문을 열게 하여 주여서 자식을 주었지만 하나님보다 자녀를 보는 걸 그리고 보시면 남을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적동하게 한 것이 부딘나요 결국 부딘나나 그 자녀들은 성경을 다 그 뒤에 읽어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축복의 자리 없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역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들은 유명무시란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은혜의 입기를 팔아야 되고 한나와 같은 순서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은 참 답답함이 많아가지고 쏙쌉이면 하셔야 할 데가 없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야 이거 사 니도 시집가거들랑 딱 니 같은 거 둘도 말고 하나만 나가서 길러봐라 우리 어머님 스타일이 다 그런 거예요 젊어 고생한 사서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요 하참 뒤에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들을 때는 그걸 몰라 몰라 나도 내 아들을 키워보면서 그 의미가 와서 샀더라는 거예요 둘도 말고 더도 말고 하나만 니 같은 것만 하나 나 키워봐라 니소 시집가서 자식 키워봐라 니소 애비 되어봐라 우리 어머니가 늘 부모님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요 잘 믿는 사람은 부자로도 천국하기 쉽지만은 잘못 믿으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부자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이요 자 이렇게 한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청년 여러분들 기도는 밤점 없는 어른들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한이 있는 분들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난관에 부자쳐서 답답한 일이 있는 분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른들은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아니겠지만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은 청년 여러분들은 왜 앞날에 길고 해야 될 일이 많고 극복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눈물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속사람을 소생시키는 생수와 같은 것이 눈물이에요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찾아주시고 한나를 어루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종종 기도하고 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문을 열기를 자꾸 원하고 있어요 낙심치 않고 믿음의 문 은혜의 문이 열리도록 힘쓰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쁜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온다는 것이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20대 30대에 누릴 복이 있고 60대 70대에 누릴 복이 있어요 청년대에 70대가 누릴 복을 누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청년들은 청년의 삶이 있어야 돼요 도전이 있고 땀 흘림이 있고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예요 여러분 대한항공 땅콩 사건 잘 아시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청년들은 처음이시니까 저 대한항공 부회장 경영장 입장에서 직원이 잘못하면 야단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왜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청년층에서 막 여론이 들끓었느냐 보통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입시를 치뤄야 돼요 공부하고 애쓰고 해서 참 대학 들어가기 어렵고 쉬운 대학도 있지만 좋은 대학 들어가는 어려워요 그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이 되느냐 지금 취업이 어려워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별 따기보다 더 어렵고 별 달기랍니다 어려운 대학의 관문을 뚫고 취업의 문을 열고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는 엘리트인데 그 여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수고의 땀을 흘려본 적이 없고 좁은 경쟁의 문을 통과해 본 적도 없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비행기는 1등수기 외에는 타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경쟁을 물리치고 좁은 관문을 통과한 보통 대한민국의 청년을 야단을 쳐 온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론이 덜 끓고 난리가 결국 물러나버렸잖아요 요즘 사회봉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연륜에 맞는 수고와 땀 흘림이 필요해요 청년때에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청년때에 좋은 것 눌려고 하지 마십시오 청년때에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나중에 좋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주시는가 어디서 은혜를 주시느냐 여러분 한나는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한테 은혜 입은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에 신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를 입은 거죠 오늘은 이 교회가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인 걸로 고백을 해야 돼요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여기 와야 은혜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여호와의 집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교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세 가지 하나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부모님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뒷바라지를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는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남편이 있어도 사람이 있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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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부딘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보면 미워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여서 여섯 일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부딘나가 있어요 여름 다위세께 부딘나가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이 어린 다윗을 키우고 야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다 치우면 인물 되겠다 내 사위 잘 봤다 이래야 되는데 정의 군대 3천명을 동원해가지고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부딘나 중에 부딘나였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추격대를 보내고 그러니 다윗이 광야에서 바위텀에서 이슬을 맞고 굴 속에서 권한의 세계를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왕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코를 골면서 잠에 떨어져 있는 사울왕을 보면서 가서 칼로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여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손을 대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로 달렸어요 그때 그 광경과 그 말과 그 생각을 본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지금 권한 가운데 있고 바위텀에서 잠자고 이슬을 맞으면 잠자고 식사하면 제대로 못하지만 됐다 됐다 인정해 주신 거죠 모세한테 부딘나는 바로왕이었어요 완악하게 하고 속이고 보내놓고도 홍해 앞에서 추격대를 보내고 에세에게는 하만이 부딘나였어요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부딘나였어요 사마리아 수화성 여인은 수많은 남자들이 부딘나였어요 모두가 다 부딘나있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다 아픔이 있어요 저런 집은 무슨 걱정이 있나 자녀도 착하고 남편 사업도 잘 무슨 걱정이 있나 그러나 들어가보면 말 못할 고변이 있고 말 못할 가시가 있고 말 못할 부딘나가 다 있더라고 부딘나는 자기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대충 믿고 사는 거 이런 사람이 있기는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키워주요 다윗이 언제 신앙이 자랐냐 광야에서 쫓길 때 왕 되고 난 다음에 신앙 자란 게 아니에요 쫓겨있어 쫓겨다닐 때 사케우가 언제 신앙이 자랐냐 뽕나무에 올라갈 때 신앙이 자랐고 예수를 맞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악착같았던 제물도 4배나 갚아주고 반을 내놓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키가 작은 건 내 탓이에요 내 탓은 내가 극복해야 되는 거에요 사람이 많은 건 남의 탓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중국의 어느 성 하나보다 더 적은 나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보다 반밖에 안 되는 나라 그것도 허리가 잘려있는 나라 핸드폰을 하나 팔아먹으려 해도 비행기에 실든지 배에 실어야 되는 나라 이건 우리 탓이에요 땅도 적고 인구도 적고 자원도 적고 그건 우리 탓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의 책임을 기도한 것과 같이 지도자를 또 뽑는 일이 기로 있는데 태평양 문화권과 대륙 문화권이 충돌하는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어요 이건 남의 탓이야 현실적으로 얼마나 안타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 한반도가 통일되는 거 미안하지만 원하지 않습니다 분단된 고착상태로 유지해서 동북아의 전략기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야 남의 탓도 있고 우리 탓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 감사한 것이 우리가 딴 거는 다 좀 밀리지만 보금의 강국이 아니냐 교회가 강국이 아니냐 이 싱가포르에 이런 큰 교회 이런 사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놀라지 않을지 모르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카사 엔지오 내가 단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카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수없이 다니면서 그러나 이 지역에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란 말이에요 세계 역사를 보면 어떤 독재자나 어떤 정권도 교회를 이긴 역사가 없어요 보금이 들어올 때 헌수막 내 걸고 환영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도 보금이 들어갔어요 보금이 들어갈 때에 다 죽이고 이런 순교 역사를 한번 보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저는 성지순례가 가지고 제일 감동 싶은지 카타콤베 그 지하의 동굴 그 개미집을 생긴 그 동굴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그게 얼마나 복잡한지요 불 켜놓고 안내위원이 가는 대로만 따라가야지 옆길로 갔다 하는 찾아 나오지도 못해요 한국에 어떤 신혼부부가 젊은 청년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그래 갔다 곰배 들어가서 안내원을 따라서 불 켜고 들어가는데 신혼부부니까 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자기야 나 잡아봐라 하고 옆으로 빠졌어 그러고만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어디 있어 아무리 찾아 헤매도 찾지를 못했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얼마 세월이 지나서 겨우겨우 굴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날이 신랑 황감날이었다 그래요 황감날 그렇게 복잡한 거기서 신앙을 지켜라 교회를 이긴 역사가 없고 보금을 막은 역사가 없어요 한국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시고 이끌리라 나라가 적고 이구도 적고 자원도 부족한 우리 탓도 있고 태평양 그 연안과 대륙 그 사이에 있는 남의 탓도 있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뭐가 보금이 극복하는 것이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젊은이가 된다고 한다면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예요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예요 은혜의 길을 사모였던 한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아들을 주었다 이름을 사모예리라 지었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라도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칼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서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고 영생을 얻어리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이지만 믿는 자에게 내가 역사하는 것이 믿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보다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한국의 어느 동네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는데 둘이는 서로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내가 노래 안 불러도 알겠죠 둘이는 서로서로 사랑을 했는데 그토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것까지 끝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사실은 사랑했는데 태도는 안 그런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것까지 끝 하고 장가가 날 첫날 밤에 달바바바라보고 울고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것이고 서약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한나는 은혜를 은혜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딘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식만 보아서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았던 한나는 그 은혜의 아들 사무엘이 민용역사의 위지한 지도자가 되었고 사사시대를 이끌어가게 된 부딘나는 자식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랑으로 이야기해요 남을 아프게 하고 또 뒤집어놓고 슬픔을 주고 여기는 겸손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는 말은 인생에 그 인생이 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복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은혜를 사무했던 사람이 아들 사무엘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이름에도 은혜를 담았어요 내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배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다 허락했어요 그리고 28절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입니다 은혜는 깨닫는 것만도 아니고 느끼는 것만도 아니고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얼굴빛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운명도 달라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변화를 시키는 것 이스라엘 역사의 사자시대가 왕경시대가 시작되는 그 과도기의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을 하는 것 은혜의 있기를 사무했던 평범한 여인 한나을 통해서 위자한 사무엘이 주어진 것 그 은혜의 생산성이 온 이스라엘의 파급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제로 청년들 쉽게 살려고 하지 말고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 나라는 짐을 지어야 되죠 쉽게 얻어지는 것은 귀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귀한 것일수록 어렵게 어렵게 얻어지러 저 개천에 있는 돌이 다 검이라면 누가 그 귀하게 여기겠어요 검은 얻는 것이 어려워요 광산에서 수 없는 바위를 캐내도 마지막 얻는 것은 검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검이에요 그래서 검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애에서 쉽게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청년들이 되어서 그 은혜의 역사심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주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걸어갔던 그 은혜의 발자치 순교의 역사 우리 믿음의 선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걸어왔던 대한민국의 그 역사 제가 첫날 윤봉길 의사 이야기를 했어요 1932년 상해 임시 군법에 의해서 사형 승고를 받았던 윤봉길 의사 마지막 사형 직전에 두 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의 사랑은 두 병령아 너희는 애비 없음을 서러워하지 마라 조선이 독립되는 그날에 태극기 휘날리며 나의 무덤을 찾아다오 아빠의 편지였어요 여러분 그때 윤봉길 의사의 나이가 몇 년을 아십니까? 스물 네 살이었어요 스물 네 살의 아빠가 두 아들에게 쓴 편지야 저는 중국 하을빛역 안영훈 회사 기념 박물관에 가보면서 놀란 것이에요 이분은 대련의 비전트립 가시죠? 대련의 옛날 이름이 여순입니다 여순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동부가 평화론이에요 그때 안중훈 의사의 나이가 몇이었느냐 서른 두 살밖에 안 됐어요 나는 그 동부가 평화론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서른 두 살짜리 청년이 이런 큰 털에서 동부가 평화론 책을 썼을까 내가 감탄을 했어요 이 땅의 젊은 청년이 이런 기백과 이런 정신과 이런 순국의 피를 이 땅에 흘렸어요 편하게 사는 거 좋지 않아요 어른 역사 속에서 위대한 꽃이 피는 거예요 부딘 나는 주신 자식 안고 등실정실 좋아하면서 남아프게 하고 내 자식 자랑했지만 은혜 없는 부딘 나는 역사의 현장에서 그냥 사라졌지만 한나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식이 주어세던 내 자식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용을 했어요 그 은혜 안에 위지한 역사가 전개되어진 것이예요 오늘 싱가포르에 와 있는 여러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지조와 은혜가 일생 동안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 국제도시 싱가포르에 와서 생활하게 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풍족함이 필요하고 꽃다운 아름다운 낭만이 필요하고 내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소원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쉽게 사는 생활을 포기하고 힘든 길을 갈 수 있는 땀 흘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역사를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하여금 빛나게 하며 하나님의 원대하신 미래의 섭리가 우리 시대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세계화된 청년으로 여기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 훗날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이름 되게 하시고 이 이국당에서 멸시받거나 업심력이지 아니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의 뛰어난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보지 않아야 될 것은 눈을 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야 될 장소는 발걸음을 속히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은혜의 집 교회에는 부작용이 없사오니 주의 집을 찾는 것을, 말씀 듣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이사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시고 이들을 키운 부모님들이 보람을 갖게 하시고 내가 아들 잘 낳았다고 내가 딸 잘 키웠다고 칭찬하며 살해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겸손과 헌신이 우리의 몸에 베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стеo ダウンヨー Z 梅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